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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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내가 공가금을 제 대표 대란 회전의 자식아 돈 내기 싫어서 안 내 돈이 없어서 붙는 걸 어쩌라고 가스도 썰 그거 얼마나 한다고 42만원 42만원 어 많이 남긴 했네 야 그래도 그렇지 너 어떻게 된 신여가 돈 40이 없냐 아니 이게 다 형 때문이거든 뭐 게스트하우스가 불러오셔냐 오픈만 하면 중국인 광고객들의 일몰처럼 밀려와 내 돈을 벌어가지고 영화를 찍자고? 내가 거기 사도문자가 갑자기 터질 줄 알았냐? 야, 내 급변한 동부가 정세를 내가 어떻게 하냐? 기준아! 우리 지금 밀린 대출이자가 얼마인 줄 알아? 우리 망하기 직전이야, 망하기 직전. 거기다 수도까지 끊겼으니까 이제 장사는 어떻게 하냐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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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걱정하지 마, 어? 야, 남자 셋이서 그 돈 40 그걸만 되겠냐, 어? 그래, 그래도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잖아. 긍정적으로 생각하자, 동부야, 응? 뭐? 긍정적으로? 아, 그러네. 내가 잘못했네.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할 뻔했어. 손님이라고 가뭄에 콩나듯 나는데다 대출이자는 등덩이만큼 불어나고 이제 물까지 끊겼는데 내가 너무 심하게 부정적이었네? 어휴, 죽을 줄 알았다, 내가 어떻게. 무릎이라도 꿇을까, 이렇게? 아, 그게 안 돼. 아, 그게 등등, 빼앗이. 야, 너는 왜 얘한테 승질이야, 진짜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어휴, 내가, 내가 미친놈이지. 너 이런 인간들을 믿고 통합을 한대. 내가 미친놈이야, 내가. 응? 어? 내가 미쳤어. 뭐? 긍정적으로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